네 안녕하세요. 올해로 5년차로 접어든 산신장훈 이도령이라고 합니다. 저희의 세계에서 오해와 곡해가 너무 많아서 그것 좀 풀고 한 단계 낮은 단계로 저희와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. 저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사람들은 많은 꿈을 꾸죠? 네. 많은 꿈을 꾸는데 이런 말들이 있어요. 이것도 돈을 불러주는 꿈이 있다. 돼지 꿈을 꾸면 못 도울 사람이. 그렇죠. 돈을 진짜로 실제로 불러다 주는 꿈이. 그렇죠. 돈도 있고 만약에 공무원이나 관직에 있는 분들이 승진훈이나 그런 좋은 들어오는 꿈도 있고 여러 가지 꿈이 있어요. 재물을 원한다고 하면 우리 흔히들이 말하면 뭐 돼지 꿈 그런 거잖아요. 그것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어느 누군가 특정 인물이 높으신 분이 나와서 악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같이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 좋은 운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이제 특히 뭐 우린이 말하면 뭐 용 꿈이든 뭐 돼지 꿈이든 이런 꿈이 있겠지만 돼지라고 해서 또 똑같은 돼지가 아니거든요. 극돼지가 만약에 집안에 들어온다는 거는 누군가의 상문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그렇게 가실 운이 있다는 건데 대부분 어 나 왜 돼지 꿈 꿨는데 왜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지? 라는 분들이 많으면 물어보면 대부분 검은색이라고 해요. 색깔이 어두운 색깔. 그리고 어떤 할아버지 조상님들 꿈이 대부분 원래는 좋고 원래 돼지 꿈보다는 조상님들이 와서 무엇을 건네준다든가 무엇을 받는다든가 대부분 꿈에서 식사를 한다든가 뭐 그런 꿈을 많이 꾼다는 꾸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어요. 그러니까 꿈에서 혹시나 뭐 닭을 먹는 꿈이나 같이 사람들 모여서 밥을 먹는 꿈이나 그런 꿈은 좀 안 좋은 꿈이야. 누군가 또 상문이 있다는 꿈이지 특히 닭을 먹는다는 꿈은 저희들이 상문풀이를 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 닭으로 산 대수대명도 치게 되고 닭도 먹어가면서 많이 풀거든요. 근데 이제 꿈에서 그런 꿈을 꾼다는 거는 솔직히 조금 안 좋은 꿈이에요. 닭을 먹는다든가 밥을 먹는다든가 그리고 무슨 버스나 기차를 타고 어디 멀리 떠난다든가 누군가가. 난 앞에 서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어디 타고 사라져 멀리 가버려 그러면 안 좋은 꿈이에요. 여기로 질문을 드리면 좋은 꿈을 예를 들어 껐어요. 이렇게 조금 껐으니까 돈 들어오겠지 하고 누워있어요. 기다리고 있는 게 평생 그냥 기다리고만 입는 거예요. 그런 분들이 태반이에요? 평생 기다리지. 막말로 조상님들이 돈을 보게 해주려고 오셨는데 이 새끼가 뭐를 해야지. 사업을 벌이든 일을 해야 돈을 벌어주지. 가만히 집구석에 앉아있으면 뭐 해주냐고. 똑같이 옆에 앉아있어야 돼. 막말로 내가 뭐 술이라도 포장마차를 해서 장사를 해야 사람들 놓아주고 밀어넣어주고 도와주고 하지. 사업이라도 해야 아니면 특별히 뭐 직업이라도 가져야 좋은 사람들 붙여주든 그렇게 가지. 그 꿈을 꾸었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난 될 거니까 될 놈이니까 가만히 앉아있잖아요. 백날 첫날 앉아있어봐. 나 장남에. 다 그런 사람들 태반이에요. 그래서. 나 좋은 꿈 꿨는데 꿈에서 누구 대통령이 와서 악수했는데 좋은 일 생길 거잖아요. 나 진짜 뭐 욕했어. 나. 애라이시지? 이러면서 X뭔. X뭔. 죄송해. X뭔. 다른게 질문을 드리면 예를 들어 이번엔 나쁜 꿈을 꿨어요. 네. 진짜 너무 무섭다. 집에만 있어야지. 그리고 또 그런 나쁜 꿈을 꿨다고 집에만 있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런 안 좋은 꿈을 꿨을 때는 솔직히 가만히 있는 건 맞아. 근데 꼭 그렇다고 해서 안 좋은 일 안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걸 염두에 두고 그냥 하나하나 조심만 하면 돼요. 숨어있거나 도망가고는 그러지 마요 나쁜 징조가 있다는 거지 그렇죠 조심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